지혜의 코리아 남대선 대표님, 옥두배기산업 김호균 대표님, 주식계산업 윤재정 대표님 율동차려, 표창장, 송파구상국의 부회장 남대선, 지역께서는 평소 지역상국인의 상생발전을 위한 참여관과 책임을 다하는 기업과 정신으로의 가치를 실현하여 오셨습니다. 그동안 상국인의 경제적 사회적 주의를 얻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여주신 결함없는 노력과 헌신적 결정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표창장을 드립니다. 2020년 3월 16일, 송파구총장 박준희 부척장, 송파구상국의 이사 김호교수, 위원회의 고맙습니다. 부척장, 송파구상국의 이사 김호교수, 위원회의 고맙습니다. 부척장, 송파구상국의 이사 김호교수, 위원회의 고맙습니다. 한 crit이 있는 전ices 김호교수, 위원회의 고맙습니다. 전市 1972년, 총 take actionberger chegłуж인 opposed 에 무주한 사회자may 나눠 off 여러분과 같이ısı Vamos to take 25 tree